안녕하세요. 복수의 홍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복수의 리더 유니입니다. 안녕하세요. 복수의 러블롤입니다. 안녕하세요. 복수의 러블롤입니다. 저는 이렇게... 저는 이렇게... 무대 위에서 못댄는게 커 보이잖아요. 왜냐면 키가 다 비슷해가지고 올라오면서... 제대로 이제 이상해 드릴게요. 자, 사진 찍으세요. 코드 타이밍입니다. 어린이날이... 어린이날이... 지금 이렇게... 정신을 가지고... 킥스도... 찍으신 것들은...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린이날인데... 이제 어느 또 젊은 어린이날과 상관없을 정도로 컸어요. 분명히 많은데... 어... 어린이날이라... 어린이들을 걸어왔는데... 어린이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 어쨌든 이제 나온 어린이날 재밌게 보내시고... 어... 무럭무럭 잡아서... 대한민국의 꿈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복수 자가 조용시기 전에... 사진 포즈 한번 취해주세요. 다시요. 네.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열휘 미라의 엑스피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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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재밌었어요. 고맙습니다. 감독님 бизнес 같은 사람 없죠? 고맙습니다.